네, 유친 여러분 반갑습니다. 좋다, 좋아, 김윤윤과 스님 노래, 처상의 글 띄우겠습니다. 에이, 에이, 좋다, 좋아, 얼씨구나, 좋아, 세상살이 너무나 좋다. 힘들어도 좋고 외로워도 좋다, 가난해도 좋고 혼자라도 좋아, 건강하게 살고 있다면 그 자체가 좋아, 건강하면 무언가를 할 수 있잖아. 남한테 기회 없고, 나한테 해롭지 않으면, 무엇이든 할 수 있잖아. 세상아, 내가 있다. 어디서든 불러만 주세요, 빛차게 달려갈 거야.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될 거야. 난 눈 못할 게 없으니까, 나는 당당하고 건강하니까. 좋다, 좋아, 김윤윤과 스님의 노래, 정말 좋다, 좋아, 대박나십시오. 좋다, 좋아, 얼씨구나, 좋아, 세상살이 너무나 좋다. 힘들어도 좋고 외로워도 좋다, 가난해도 좋고 혼자라도 좋아, 건강하게 살고 있다면 그 자체가 좋아, 건강하면 무언가를 할 수 있잖아. 높다가 낮은 색, 길다가도 짧은 인생아. 인생아, 인생이란 동물의 같은가, 세상아, 내가 있다. 어디서든 불러만 주세요, 빛차게 달려갈 거야.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될 거야. 나는 못할 게 없으니까, 나는 당당하고 건강하니까. 나는 당당하고 건강하니까. 나는 당당하고 건강하니까. 나는 당당하고 어 crew진해 demirotk ihm. 나는 당당하고 orgği인듯이 넓 clockwise vardır.